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파이널 특강은 말 그대로 입시생이 거쳐야 될 최종 반문인데요 수능 다음날부터 마지막 실기시험일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입시생으로서의 마지막 특강입니다 사실 그동안 내신 준비하랴 수능 준비하랴 실기만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모든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실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파이널 특강입니다 특히 평소 공강만으로는 4시간 연습 후 피드백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틀에 걸쳐서 평가하거나 혹은 더 나눠서 진행해야 될 때가 많았을 거예요 파이널 특강은 아침에 시험 본 걸 저녁까지 실기 준비를 함으로써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아침에 시험 봤을 때 나의 안 좋았던 습관들을 저녁 시험에 바로 고쳐볼 수 있는 것 그런 점들이 바로 파이널 특강의 매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아침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실기 시험은 모두 아침이고 아침을 가장 실전처럼 연습해서 아침에 그림이 제일 잘 나오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기, 실력, 완성도만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면 파이널 특강은 보다 어떻게 하면 풋히는 그림이 될 수 있을지 그림을 눈에 띄게 만들고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림, 그런 그림을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애니박스의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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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